네, 이날 아침은 신청입니다. 해피타임입니다. 2011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새해를 늘 시작할 때 각자에게 덕담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덕담의 약효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제 각자에게 덕담을 좀 한마디씩 건넬 것 같거든요. 10월의 덕담. 좋죠. 남들 안 할 때 해야 돼. 제가 볼 수 있을게요. 네, 네. 슈름 씨한테 그동안 정말 제가 언니로서 잘 먹고 잘 살아라. 덕담. 다가올 2012년도 우리 김혜성 씨 분명히 MC자리 차고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여기서는 안 되고요. 딴 데 가서 알아봐요, 딴 데 가서 알아봐요. 남은 2011년 우리 해피타임 더욱더 사랑받을 거면서 2012년에는 더 많이 받을 거면서 2013년에는 더 많이 받을 겁니다. 해피타임 포레버. 자공자고 싶어. nap가. 네. Goodbye. 나. 나.